안녕하세요 알람이 안 들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듣기로 역가님 이런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잉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혼자는 안죽겠다 같은 그런건 아닌거 같고 저 오늘 김모잉 죽이러 왔습니다 아니 듣기로 모잉님 이 서버 오고싶었는데 그 같이 갈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누른거라고 하던데 아니 같이 갈사람이 없으면 이 서버 안와도 되는거에요? 아뇨? 그러면은 손절하고 저 절 들어갈게요 머리 밀고 비군이 하겠습니다 스태프 은퇴하겠습니다 보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트파에서 한번 간답했었죠? 트파요? 네 만났었어요? 네 아 진짜? 저기 제로랑 한잔하고 계신거 가가지고 인사드렸는데 나 안일거 같은데? 아 작년서 받으셨나요? 글쎄요? 교교 맞았을건데 모르겠네 벌써 한명 담궈버린다고 저만 진심이였군요 알겠습니다 안타깝게 아니요 그래서 어지럽다 나 집에 가고싶어 아 여기가 어차피 방송은 집에서 하실거 아니에요 집인데 왜 집에 가고싶죠? 진짜 뭐했냐 어이가 없는게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제가 연락해주길 바랬던거잖아요 연락 안해서 편했다니까요 아 불편했다고요? 편했다고 왜 나랑 말하는게 다르냐고 다 되게 좋은데? 엄청 이쁘지 않아? 네 아니 얼마나 이쁘니까 여기 이제는 어떻게 열어요? 네 우클릭이요 우클릭 야 쑥떡 들었어? 설치해서 쑥떡 드시면 돼요 여기 탐방이 그 탐방 하다보면 배고픔이 달기 때문에 드셔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한 번에 꺼내더라? 쉬프트 누르면서 더블클릭이었나? 더블클릭이구나 따로따로 쑥떡 죽고 뭐이님도 뭐이님도 아니 뭐이님도 아니 그 아니 그 뭐으면 어떻게 해요? 뭐이님 아 네? 아 죄송해요 아 뭐이님도 벌써 뭐 한건 했어? 아 남이 급해서 아 빨리 탐방하고 싶어서?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토피아 옷인걸 기념해서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네 네 옷인데 어느거 가져가실래요? 저 하얀색이요 하얀색이요? 아 알겠습니다 여기 아 잠깐만요 에? 아니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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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머리 쓰세요 이거 안 가져갔어요 헬멧 헉.. 헬멧 착용! 어? 헬멧 착용! 헬멧 착용! 아 착용 실시! 자 이거는 이제.. 네.. 뭐야? 염색을.. 네 염색하고.. 이거 천에 염색하고 있어요 아 염색.. 네네 아.. 염색이구나 아 녹색 녹색! 네네 아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네 이렇게 아이고 오늘은 힘이 약하나보네 얘가 마구 싸는데 아 이거 개 웃기네 네 이렇게 이게 위에서 저.. 대나무를 주면은 아래로 이렇게 저.. 발사를 하면서 염색을 하는 식이죠 이게 무슨 색인가요? 어.. 회색이죠? 선생님.. 흰색으로 안전하지 않아요 포기하십쇼 회색이라니까 왜.. 아니.. 옷을 왜 옷을 왜 벗어요 갑자기 아 저 더워서 실내라서 아..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어.. 대단한 소들로 있는데 이 친구는 엔더 진주를 발사해서 염색 중인거 구하기도 힘든걸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옆에 역가님이 입고 계신게 그 엔더 진주로 만들어진거에요 되게 비싸요 이거 제거 비싼 옷이네 네 되게 비싸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흑남자가 아니면 돌아가라?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어 후진해서 들어가시면 그 지금 여기 위에 그 아 이거 설마 아니지? 아니 들어가보세요 그럼 당신 그런 쓰레기 아니잖아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당신 그런 쓰레기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해 빨리 저 이거 사이버펑크에서 봤습니다 아 난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셨나요 김무웅씨? 아iver 네 모인이 한번 들어가보시죠 탕에 저기요? 네 뭐야 당신과 아무리 온천에 좋다고 해도 아 뭐해? 아 진짜 아 뭐한 거야? 아 진짜 아 뭐 탕에다가 뭐한 거요? 매달려야겠지?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아니 뭐해 탕에다가 뭐한 거요? 스페이스 아 진짜 그건데? 생과 치료의 행복농 보면 온천탕 지랄나는 그건데 이거? 아니 진짜 아 진짜 아니 뭐하는 거요? 순식간에 그냥 그냥 보내줘 아니 아니 아 아니 이게 뭐하는 아니 아니 보내줘 빨리 아니 오천에다가 뭐하는 짓이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나오세요 빨리 밥 먹었어? 밥에 드시나봐요 아니 진짜 아니 그 아무리 아니 참 이게 뭐랄이야 점프를 꾹 눌러봤고 물이라서 근데 왜 못 놀러오니? 아니 뭐 있니? 아 진짜 아 아 아 이거 안 부술거야 먼저 부수는데요? 빨리 안 꺼내주면 이거 부술거야 기다려봐 아니 뭐 있니?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물 이거 물값도 얼마나 비싼데 이거 아니 제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뭐이님이 그랬지? 그럼 역가님이 그랬어요 이거? 잘 안 들어갔거든요 아니 열탕 들어가서 시원하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니 아니 왜 때려 난 왜 때려 아니 아니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돈 엄청 깨지겠네 들어가봐 들어가봐 네? 들어가봐 아니 모인님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걸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이거 첨가하기 전까지 못 들어가지 들어가봐 들어와서 못 들어가지 아우 저기 그 여기에서 어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오오오오아아아아악 네, 모인을 내려가셔야죠 저 걸어서 내려갈게요 내려가는엘리мен터도 있던데 어, 내려가는거 쉬워 물 색깔 또또또 아유 진짜 아유 아 진짜 아니 뭐하는데 야 위에서 보면 절경이야 네꺼만 노래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지려버렸어 왜 저 나이 먹고야 아니 나이 먹고 아유 정말 아유 네 일단 두 분 포켓몬 해보셨죠? 아 저 엄청 좋아하죠 네 그리고 요거 다리같은거 항상 꼬지모같은 애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꼬지모의 둔부입니다 자 모이님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왜 항상 저소? 아니 이 버튼 눌러보세요 왜 항상 저냐고요 그야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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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해볼게 네 오우 와떠 와떠 뻑 오우 예 병력일성 역가님이 죽인거야 살인자 제가 너무 강했네요 원래 꼬지모 노말타입의 대비를 절반으로 봤는데 배어가르기 배어가르기 한방에 누울정도면 육성에 잘못된게 아닌가 여기 보시면 자기가 죽은질도 모르고 누굴 네 네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는거죠 뭐 추워야지 뭐 아직 아직 그 어 선생님 그 한번 어떻게 밀어보겠다고 저를 톡톡 치시면은 그 던점부고 하신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이게 좀 튈 줄은 몰랐네 아유 지금 왜 어 이제 또 들어가지나? 어 아 깨끗해지셔가지고 어 아까 청소가 돼가지고 어 아니 뭐잉일 아 하긴 추적하지마 아 왜왜왜왜왜왜왜 어 이번엔 참았다 뭔소리 으 으 filters ünk 이리 으 으 으 아 아